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내 힘이죠 누구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 옛날 저 블랙워친을 어.. 아이따화로 이동했었어 마이러스가 어.. 동물에게도 침투했었고 너무 빠른데 거기서 그 타운에서 어.. 감염된 엘리자베스 그린이 탄생했대 어.. 익숙하게 들리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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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인간이 아니고 바이러스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해 주는군요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해 주는군요 어.. 잠입하라는데요 네.. 네.. 자.. 또 잠입하면 또.. 군.. 군인 복장으로 가야지 뭐 야.. 뭔데? 뭔데요 이거? 가까울 줄 알았더만 어.. 어.. 먹을거다.. 되게.. 어.. 어.. 이거 먹을거.. 되게.. 어허허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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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먹을게 저 구석.. 구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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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냥 지나치기는.. 지금.. 경운치가 너무.. 안쓰러워서.. 저깄는데.. 자.. 먹었다아.. 와.. 굉장히 못해요? 이번엔 어떤 메일 미션일까? 어.. 헬리콥터를 탈취하는건가? 이래도 아무도.. 아무도 의심 안하다니 원래대로라면 이런식으로 잠입하는게 맞지 않을까? 원래대로라면 이런식으로 잠입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런식으로 잠입해야 될거 아냐 예.. 공중에서 떠오르면 잠입이 돼 위장변신을 획득하려고? 나 블랙워즈잖아 지금 오.. 워.. 아.. 헬리콥터 주죠.. 헬리콥터 주죠.. 야.. 힘겨운 전투가 될거 같아요.. 어.. 이건 뭐지? 어.. 유도미사일하고 예.. 다연장미사일은 무한 유도미사일은 스무발 기능.. 네네.. 고고고고고! 걱정하지마세요.. 근접은 안할거예요 .. 흐ㅎ핳핳핳 어..이거.. 총알이 뭐하니라 대충 소문 다 죽을거 같은데? 에너지 달죠? 자 헌터가 어.. 나를 지금 치려고 오고 있긴 한데 헌터같은데 이것저것 물건 던지죠? 그것만 피하면 돼 도망다니나지 3 막 찰책도 막 잡아가지고 막 끌어 땡겨서도 막 던지는거 아냐? 자아 어어 왜 애들 왜이렇게 많냐? 야 애들 잘 피해서 잘 안맞아요 좀 가까이 갈까? 되나? 야 죽었니? 아 재수 나와 어 저거 포터 맞았다 저거 유도미사일은 공중전할때 쓰이는거라 참 쓰이가 꺼려지네요 아까워서 유동미사일로 한방 자아 예 뭐 데미지는 별로 안되는군요 어 어 저기 멀꺼있다 아 근데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이스로 복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군을 도우래 이게 텔레코더 내리면은 실패하니까 여기 또 뭐 군인들 태우러 온.. 태우.. 태우는건가? 오우 이번엔 저 녀석을 또 예 어떻게 오우 야야야야야야 야 저..저..저..저..왜..밖에 나오고 오우오! 자 연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 야 이거 잘 피어야되요 헬리콥턴 내보력 약해서 좀만 맞아 뭐 오오오오오..뭐인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막 달고있죠 어? 됐나? 빨간 해골이 두개 더 보이는데? 왜 안나오지? 가까이 가야지 나오나? 그러네 자자자자자자 뭔가를 던지겠죠? 잘 피해야 돼요 던지기 전에 자 피하고 오케이 근데 세 마리 더 나왔어 아유 징그러운 촉수 놈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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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무리 총알을 많이 적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데 총알이 무한이야 오 나 죽는다 죽는다 아 여기 여긴 좀 어려워요 내 에너지 안 보고 있었어 아 쟤 때문에 저 뭐야 저 헬롱턴은 처음에 에너지 달고 저거 때문에 자 자 자 빨리빨리 빨리 상승 상승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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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어디다 던지는지 잘 봐야 돼요 얼마 높이 위에 있으면 애들이 나를 공격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날라오다가 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숨어버리는구나 그러면 사거리가 안되면 숨어버리는구나 자 하나 죽이구요 됐나? 어 왜 이렇게 많아 자 자 바로 앞에 아래서 나온다 이걸하고 있어 특별히 막 에너지가 많이 날라지는 않는데 자, 좋아좋아 오우오오오! 오케잇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따뜻한대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속이 따뜻하신가요? 따뜻한 따뜻한 듯이란게 착한 남자의 그런 것 같아 어 أ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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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착한 남자를 좋아하나 모르겠다 뜨거워 아... 저거 너무... 오우! programmers 나도 착한 남자라 mau 오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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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쁜 남자가 따뜻한디 políticas 착한 남자가 따뜻한èt procent 아니냐 willing 야 나와 임마 오오오오오옿 오오옿뒤루뒤루found 뒤로뒤루 뒤로뒤루 좋아좋안좋아 web 오케 프로토타입 2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셀 Ey 하box 하aćąd 나한테 되겠다 좀됩ま件 야 나한테 내가 존댕할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할곤 했다 야 너 비겨 아 또 뭘 도와달래 저렇게 ㅎ 나 지금 헬리콥터 지금 망가졌는데 에너지가 반이나 달았죠 자 일단 저 위에다 내려주면 되나 아 또 나왔어 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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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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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죽여야되냐 아니 저기 저기도 저기도 내려야돼? 에너지가 없는데 내리다가 죽을거같애 오 Simplyn 근데 체크 포인트는 어차피 찍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아.... 아... 아, 지대로 맞았어 하나를 아, 그건 안 맞았어도 되는데 딱 두대 맞으면 죽거든? 저기서 제대로 한 대 맞고 여기서 지대로 한 대 맞고 아주 그냥 지대로 두대를 맞았구만 일단 여기 또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애들 온라인 내려! 퐈... 헬리콥터 멈추지도 않았는데 막 애들 내리려 빨리빨리 대충 내려 대충 대충 자자자 으으 빨리빨리 대충 내려 빨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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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대충 내려 아 타야되는거야? 목표 달쌔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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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미사일 한방에 이게 몇백만원 아닌가 몇십만원 이거 한방에 흐헝흐헝흐헝흐헝흐 굶 뭐야 군비를 막... 마구마구 낭비하고 있는 내로 이렇게 군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재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지 많이 많이 쏴서 막 과다를 쏘고 다 쏴 다 쏴 다 쏴 역시 난 악독해 다 쏴 813A which we call blood talks due to which hot coloration is a poison which only affects the blacklight virus we'll cover the city again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and to kill all infected women to humans it is completely harmless so harmless that you've been breathing it since you've entered this room that you've been breathing it 그 변형체들이 독이 될 만한 가스 같은 거를 풀어놨나 봐요 자 에너지부터 채우죠 일단 아 저거구나 뭔지 모르지만 오오 야 빨리 무서워 오케이 자자자자 에너지부터 일루와 인마 어? 저기 안되? 일루와 자 에너지 에너지 야 그만써 그만싸 에너지를 빨리 채워야돼요 일루와 식사 야 야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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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우 역시 좋아요 블레이드 루아 어 이상한 애 같다 슈퍼 솔저는 강화된 이동기술과 강력한 공격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신한 알렉스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막을 때 잡기 기술을 이용합니다 어 그 그 그렇대요 블레이드로 사용... 음 네 안해요 어... 나아 우 잘 따라오는데 역시 자 피하구요 저하고 맞대서 주먹을 사고 싶지 않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옹 야야야야야야 그만 좀 총 쏴라 그 총 그만 쏴 자 좋아 아 왜왜 야 오지마 모았다가 아프지 안아픈가 야 아퍼 야 이거 계속 맞아 왜 에너지가 다는데도 안다는데 다네 가까이오지마 가까이오지마 난 니가 가까우는게 싫어 으으으으으으으 us 으으으으으으자 어허! 자, 일단... 랩으로 바꾸고요 어허!! 오오오오오오오! 어허구! 뭐하니? 뭐하니!? 질루와 에너지 자 흡수하고요 빨리 오오오오 잘못했어 잘못했어 자 에너지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빨리 좀 채워 자 잔착행사 없었구요 자 바꾸고 오오오오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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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오오오 Türkiye 예 nive 야 ㅋ 아이여 참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Think 모아서 outlets 자 이렇게 모아서지면 그나마 에너지가 좀 많이 달죠 오우호 오후 역시 속도가 빨라요 야 5명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카운터가 뭐야? 아아 나...야 가까이지말라구 안되겠다 자 전술 바꿔요 오오 야야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오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오오오 야 공중에 있는걸 잡았어 던져 야 저거 힘든데 자 최대한 도망다니면서 한 박스 한 박스 밖에 없어 자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요 방패를 바꿔요 예 방패로 바꾸고요 좋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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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야 안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난 야 있자 있자 야 아프지 무기가 끝까지 나올까 아야 일단 쟤는 어허 어허 피 피 피 피 넌 뭐야 이리 왔마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이리 왓 오오오오오 BOX 뭐야 내가 가까이갔어 뭐어 오오야야야 에너지 봐라 자자자 조금만 더 에너지 채워야되요 자자자자 아냐아냐아냐 다시 좋아좋아좋아 아예 알겠습니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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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총총총 발차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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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자 움직이면서 빨리 발차카포를 찾아야 돼요 바추커프가 없어 오 다리 자 바추커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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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간지역으로 undertone 에너가지저게 وا군 저거 부수거나 referred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에너지가 자꾸 달아 어 뭐야 저거 쟤 뭐 갖고있는데 뭐라 어어 자아 던지고요 아 미니건만 머신건만 되게 많아 오호 자 일단 저거 부수고요 저것도 에너지가 계속 달아요 자 오호 이야 빨라 빨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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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오오 자자자 세명 남았는데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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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민 승자가 왜 이렇게 많지? 어... 기본 블레이드에요 무언가 없었는지 말야? 그러한 사람은 복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전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비료로 그 이쁜리의 존재이 굳히 흐름의 사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흐름의 주인공의 흐름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주인공은,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인공의 인사과 제 주인공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린이 이 모든거의 시초가 아니라는 소리에요 자 미션이 끝났네요 잠시만요